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진짜 재밌어? 아 민주!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손을 잡게 놀이하는 거였어?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 야, 망치게 더 먹어야 돼 갑자기 막 이곳에 막... 아이, 너무... 아, 맞다, 너 뭐해? 아뇨 반대편에 똑같은 재차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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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먹어? 나? 약간 독일? 그럼 뭐 먹어? 우리 집에서 2kg짜리인가? 엄마가 집에 밥 먹는 사람이 없어서 밥을 안 지어서. 진짜? 밥 한 번 짚잖아? 제 72시간 이상 다 밥이. 언니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밥을 안 좋아해? 응. 그러니까 집에서 뭐 먹어? 집에서? 응. 근데 이 꼬바루는 전국이 못 따라다. 이 집 레시피 공개 좀 해야 돼. 안 돼. 아니 했으면 좋겠어. 해완 서울에서 먹을 수 있거든. 그치? 나 이제 못 먹어. 아 맞네. 그전까지 개 많이 먹자. 응. 양파? 진짜 진짜 맛있다. 많은 거 진짜 맨날 말았다. 누구 아이디어야? 민지. 나 씨. 맞자라. 냥냥. 야 내 공유 그만해. 나 지금 딱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기계한테 맞자라 이러려고 했는데. 너 내 머릿속에서 제발. 에어드락 블루투스 다 꺼버리라고. 아니. 집에 떨어져 있는데도 자꾸 공유해. 둘이 운명인한테 할 수 있니? 응. 아니. 근데 데스티디는 남자여야 해. 어디인데? 태어났대? 이젠 태어났어야 돼. 지금 태어나면 안 돼. 내가 낳았어야 됐다고. 지금 태어나면은. 그 애가 성장하기까지 오래 걸리니까. 너랑 50살쯤에 결혼할 수 있겠네. 내가 낳는 게 빠를걸 그러면? 여긴 못 쓰겠네. 음. 늦으면 맛있다. 제가 원래 납작품을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품절이래. 네. 그래서 늦으면 나왔어. 본인이 열고 싶을 때만 열으셔. 난 연결 본 적도 없어. 붕어빵 알겠어요. 나 딱 한 번 봤어. 근데 너무 비싸던데? 아니. 붕어빵. 요새 하나에 천 원이야. 그래서 안 먹어라. 근데 나. 어깨저깨 문구랑 산책하면서. 붕어빵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사 먹어야겠다 했는데. 하나에 천 원인 거야. 안 먹어 안 먹어. 전지 먹어. 에? 전지. 한 입 베어무르는 게 사진이 올라왔어. 어이없어. 너무 무지개 먹어. 너는 예산을. 한 달 식비 예산을. 마라탕을 따로 잡아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빼본 적은 없어. 근데 진짜 그래내야 되나. 막. 예를 들어 내 한 달 식비가 50만 원 된다 치자. 그럼 그중에 30만 원 따로 빼놔야 될 것 같아. 마라탕으로. 마라탕이랑 마라탕으로. 근데 너 진짜 좋아하잖아. 나 진짜 좋아해. 근데. 여기 오면 더 그런다? 여기 오면 더 맛있어. 여기 오면 더 맛있어. 동네에 이런 맛을 찾기 힘들어. 그래서 마라 산 거는 힘들어서 멋져 먹잖아. 여기처럼 1인분 따로 있으면 시켜 먹기라도 하겠는데. 우리 동네에 1인분 마라 산 거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 싸. 응. 가격이 싸고 양이 많아. 맞아. 동네는 그렇지 않아. 구독자들은 궁금해 하겠다. 우리 학교 사람 아닌 구독자들. 근데 우리 학교 사람 대부분이지 않나? 아 아닌가? 잘 몰라. 그건 모르잖아. 아이디가 우리 학교 아이디가 아닌 이상 모르잖아. 처음에는 약간. 마라스 라이팅 당한 건가 싶었거든. 약간 살짝. 근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 엄청 비교됐잖아. 응. 아니 뭐. 서울 갔다 오셨대? roughneck 두еб으로 오셨대? 대구아. 상인 애들 아니면 상인. 그래서 나 어제. 내가 빨리 택배를 뜯을게. 없어 없어. 이거 봐봐 귀엽지? 아 상다 이거? 아 이거 봐봐 너무 더럽잖아 이거. 근데 귀엽다 이게 그치? 이거 짱 이렇게 짱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짠! 귀여워! 진짜 귀엽지? 진짜 귀엽지?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지?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지금까지 사서 제일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엽다 이거 나 키스캠 맨날 귀여운 것만 사 나 심플한 거 절대 안 사 한 뭐 100명?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줄이 진짜 신기하네 참 이렇게까지 인기 망할 줄 난 몰랐지 응 맛있는 싸이버거 근데 왜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전화 보냐고 근데 이거 뒤에 보면 또 웃겨야 돼 아니 왜냐면 그치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저기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여기저기 안 왔으니까 조용히 좀 해보라고 제발 잠시만 조용히 나한테 얘기해 다음날 대체가 왜 모르시는 거야? 그치? 떠나면 봐야지 아니 그거 알겠는데 너무 떠내자 조용한 순간이 없잖아 나한테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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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서 페이크가 아파 입을 막 다 말아버리게 한 명 더 많이 원하는 거 이제 번에다 한 세 명 더 많이 원하는 거 같네? 아니야 어 맞아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제 결정인 건가 날짜 아침인데 기도하고 절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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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니 뭔가 어이없어 갑자기 안빈씨 어떠요? 여기까지 오셨죠? 어떡해 미진이는 보호해주자 아 맞네 화장 안했지? 아 너 진짜 예쁘다 이 얼굴을 보고? 응 고마워 미진이 왔어 우리 대잔 샀어 우리 10개월만이네 아니 아니 9개월만이네 편사 보고있니? 이 영상으로 한 2살 뒤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진짜 이 영상은 내 동생이었으면 아주 그냥 아 그럼 축구가 11시에 끝나니까 더 늦게 되겠지? 아니 너 못 봐서 같이 축구 갔으면 좋겠다 내 말이 야 줌 키자 줌? 은비야 줌 키자 버스에서? 기절하고 있을텐데 아 9시면 버스구나 너 자면서 갈 것 같아 자고 이러면 눈 엄청 뻑뻑해 야 뭐하냐? 야 뭐하냐? 동수야 동수야 야 근데 왜 날씨 길지 않아? 너 행복해 그래 네가 좀 행복해 보이긴 한다 그래 피크니컬 날씨야 그치? 샵만 치는거야 잘 나온다 고마워 고마워 나 왜 이렇게 약간 조금 났으면 비춰줄까? 내가 좀 못봐 운동부 선수같아 야 이렇게 예쁜 운동부 선수가 어딨는데? 나 너무 좋아해 고맙다 나 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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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혹시 수만대 때 하도 오셨나요? 얘 모자에 가야될 것 같은데? 안할거야 안했는데 솔직히 상관없긴 한데 그러다 너 막상 올리잖아 민지야 다시 가려줄래 슬쌍 됐어 되게 젠맨이 갔어 4천 명 생각났어 뭐? 근데 미안한데 왜 나만 찌뿌려 근데 이거 채널 주인이 박미진이야? 아니 나와 나 나오냐 손에 넣어주면 안 돼? 야 안 볼 것 같아 나 도망갈 것 같아 야 오빠 우리 봐 너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1시 반까지 2시 아 언제였지? 1시 반까지 가는데 한 20분 아 쉽겠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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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계산보다 마라 향이 없어 엽떡 맛이 많아 너 이거 훨씬 맛있다 근데 뭐 이렇게 엽떡 맛이 더 많아 나도 아 진짜?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미니는 가잉이도만 줘 알지 너 눈 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다 네 또 먹었는데 뭔가요?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니 2천 5덕원 2천 5덕원 아니 유민이는 유튜브를 봤는데 내 발음이 진짜 개꿎인거야 너 발음이? 너 뭐? 뭔 영상 봤는데? 삼두육 너 발음이 꾸진 게 아니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너 발음이 꾸진 게 아니라 너가 멀리 있어서 그래 웅얼웅얼 들렀어 그래 소리가 뒤에 들렀어 응 소리가 뒤에 들렀어 미진이는 내 카메라에다 소리를 박았어 왜냐면 가까이 있었거든 나는 나름때문에 있어 나도 내 목소리를 개 듣기 싫어 나도 내 목소리를 개 듣기 싫어 가위바위보이 진짜 힘들어 너무 예뻐 되게 경계할 것 같은데 왜요? 신종 싸인다 해줘 싸인다 왜 나 유분 조개숙이야 유분도 먹어 내 것도 먹어 우와 민지 부자다 전화랑해 내가 먹을래 세뇌이 아닐까 세뇌이 그냥 굴릴 것 같아 민지 안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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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 좋아 안좋아 너 돈 좋구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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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뭐야 해봐요 맛있다 왜 유대에서 먹방 뭐? 우린 해도 잘 좋고 이리 양념 때 내 택시장만 들어왔어 나 오늘 끝에는 없다고 왜? 이거 단어가 제일 많다 이거 단어가 제일 많다 진짜 맛있어 다같이 생각이야 다같이 생각 아니 클로비러 클로 아 그래? 나 탕후루 먹을거다 탕후루 탕후루 하나 둘 셋 얍 어지러워 진짜 예쁘다 드디어 망명입니다 맛있지? 귤 진짜 맛있지? 솔직히 너 잘 맡아봐요 요리 이거 먹으면 여기서 찔릴 수 있어 저희는 음 음 음 이거지 이거지요 음 아 추워 이거지 이거지요 음 이만큼 맛있진 않아 근데 먹을만해 야 뭐하는 거야 아니 얘네들 거의 탱탱볼인데? 서른다 뭐라고? 아 짜증나 용수철같이 튕기는 거 객힌 거다 일로와 탄력적이야 여러분 저 성희롱당해요 어머어머 여러분 저 성추행당해요 뭘 안녕이야 뭘 안녕이야 여러분 지금 사진에 열정적인 두 여인을 보고 계십니다 자 봐볼게요 자 야 괜찮지? 괜찮지? 야 괜찮지? 이게 은빈이 이게 나 이게 이게 나 그리고 이게 미진이 자 시인씨 뭐가 맘에 드시죠? 시인은 얼굴 확대해야 돼 맞아 나는 내 몸뚜가리보다 얼굴에 힘이 들어가는게 좋기 때문에요 네 은빈이 충격 감사합니다 그 자체 얘 너 하나 찍어줄게 야 나 기깔나게 찍어줄게 민디야 얘가 했던 구도를 봐야 돼 진짜 좋았다 미쳤다 유빈이 미쳤다 했어 미쳤다 밤에서 이쁘게 나온다 진짜 맘에 들어? 아니야? 다시 해도? 진짜 맘에 들어 진짜로? 야 진짜 너무 맘에 드는데? 너무 맘에 드는데? 너무 맘에 드는데? 너무 맘에 드는데? 근데 오늘 가라 여기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물론 아니 근데 얘네 사람 오면 밥 주는 줄 알고 진짜 이렇게 먹어야 돼 야 너 진짜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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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겁나 이러고 밖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쵸? 공주님 그 자체 한두 명씩 쳐다보고 아야 아야 한두 명씩 쳐다봤거든 진짜 개 창피함 아 지가 편의점 가는데 네 귀찮게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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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른에다 가자 온리네 우리 앞이 운다 아 나 어른 넣어먹고 싶어 아 내 꼬리까지 올커메살 나오고 아아 이거 못봤어 가자 사랑 안해라 아 못봤어 그치? 아니 보려고 했는데 야 너무 아까운데? 꼴리티 누구인 줄 알아? 누구제? 아니 잘못 못먹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너무 우리 더 맨더워 같아 음료수 이 사람이네 꼬리퍼도. 누군지 몰라. 잘생겼네? 근데 쟤 1번 축구선인데 쟤 잘생겼더라. 쟤 10번. 10번? 아유 봐봐. 잘생겼더라. 빠쩍하네? 야! 에스카 문자. 축구나봐. 응. 10번. 너 쟤 누구야? 내 스타일? 내 스타일? 남? 이거 남자냐. 내 스타일? 나 남자다.. 어? 나 남자다운 스타일이 좋은데. 자 여기서 코너킥이 선언 됩니다. 아 이 새끼 왜이래. 진짜 진짜 돼. 야 박미집을 내가 먹는다 그냥. 이건너. 안돼 안돼 안돼. 오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이 새끼 죽구나 봐. 조용히 하고. 아 시돌탱 진짜 이 새끼야. 진짜 문제 있네 이거. 아 이 새끼 왜이래. 그렇죠. 하하하하하하 자 저희가 전반 극초반에 일본에게 한골을 허용하면서 약간 좀. 자 일본 진영에서 야마산키. 왼쪽 측면. 자. 하하하하. 이강인. 이강인의 인터세트. 장면 접으면서 들어갈 때 여기 반칙이죠? 네. 아 반칙. 수미야 이거 정말 빽빽한데 어떻게 들어오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강인. 몸더라 몸더라 몸더라. 하하하하. 아니 조용히 해. 하하하하하. 진짜. 아 얘 이제 왜이러냐. 하하하하. 이런 애랑 죽고 보면 안돼. 아 옆에서 털했어. 야 우리 그래서 본점거를 만들었으니까 어디야. 하하하하. 아 웃히네요. 우리 살 좋아요. 하하하하. 하이긴 해라 지겨버린다 지겨버린다. 나 이러볼까. 나 이러볼까. 아니 그냥 하지 마. 근데 왜요. 하하하하. 아니야 나 안추어 안추어. 하하하하. 뭐가 야해? 아니 뭐가 야해? 아 나 얘들 언제 해봐야 진짜 난 내 티스토리 없어 가져왔어? 응 주려도 돼? 뭐라고? 언니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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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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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 선수들 계속 반칙해 풀케 풀케 봐봐 봐봐 시야키 봐봐 시야키 봐봐 시야키 봐봐 근데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어라 우와 우와 아 시야키 마 근데 수비가 너무 나와 이게 한 18번이야? 그런가 봐 슬만 안 가지 어우 맛있어 진짜 이쁜다 응 너 먹긴 아예 너는 못됐어 또 부터 못됐어 방금 너 토했으니까 먹지마 그거를 킬 수 있으니까 말하면 안되지 왜? 정우영 왜 말해봐 너 동치였다 그니까 왜 말해봤는데 그러면 안되지 뭐가 뭐래 민정 아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아 나 먹퀴친자 토했으니까 먹을 야 나 진짜 깨물랬는데 필사자로 피한다 호포로 해 자 2강인 야 개 아파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잘했다 잘했다 근데 이게 지금 나랑 어울린다 그치 아잉잉 니 잘못이야 교총 맛있다 아신아 잘 탄다 오빠 나 백분자 잘 탄다고 지금 칭찬받았거든 다 스승님 덕분이네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아 너 뭐라 하냐 장난이 장난 야 우리 걸 할꺼? 하자와자 박사는 평범계 선수를 1일에 안아주는데요 그렇죠 제가 한국가 agreements 때 금요일당을 하루만 금요일에 빌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가 차고 다니려고 예 그 꿈이 이루어졌네요 그렇게 예 뭐 경기를 이겨도 묻지 못했던 당선원 감독이 이제 드디어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선수를 안아주 우승이 확정되면서 우리 선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은점 선수 처음 퇴근 만큼 차이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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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퇴근